세렛! 네? 아무나 주세요 평상대로 하는거예요 자, 지금부터 공연 올라가니까 원래 낮에는 좀 어수선하고 여기 보니까 한 1시나 2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날씨가 좀 꾸우한데 오늘부터 이제 개막죠. 개막식 해서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폭죽도 많이 이렇게 연예인도 오시니까 연예인들도 모시고 여기서 시컷 오시다가 네 연예인 오면 연예인도 보고 오고 박석이도 보고 오고 그래야돼요. 알았지요? 우리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은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는 전혀 안한다 그래 어? 누구도 안온다 누구도 안온다 그래? 우리는 맨날 가르쳐주잖아 그 시간에 가 몇시에 가냐면 저게 가면은 8시 50분에 가야돼 그러면 딱 거기 딱 연예인이 들어와 알았지요? 네 10분만 구경하면 이제 끝나 그러면 일로 오면 돼 알았지? 네 그렇게 본격적으로 한번 가봅니다 차렷 경애 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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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 5중 5중 4중 5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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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중 사랑도 안 여러분과 소상한 사랑도 안 여러분과 소상한 사랑도 안 여러분과 아무것도 아무것도 필요없어 눕힌 마누의 어둠이 바라보는 밤 마누 너도 늘 저 좋은 사랑 안 돼 있는 밤 마누 너도 행복한 사랑 나도 그런 사랑이 사랑이 좋다 나도 그런 사랑이 사랑이 좋다 사랑이 좋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필요없어 눕힌 마누의 어둠이 사랑은 사랑은 늘 저 좋은 사랑 안 돼 있는 밤 마누 너도 행복한 사랑 행복한 사랑 나도 그런 이 여러분 이 여러분이 이 여러분이 이렇게 해 나도 그런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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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행복한 사랑 행복한 사랑 행복한 사랑 그냥 하루가 파이팅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하루가 파이팅 이렇게 하면 돼요 나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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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보고싶다고요? 해주세요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공중 내가 한국하고 나공중 소풍같은 인생 한국만 하고 나공중 계속하고싶은데 나공중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 계세요? 세 분 세 분 네 분 여기는 없어요? 예 알았어요 자 차렷 갑니다 자 디스 풀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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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안녕하십니까 이후로 저는 사랑이네 나는 이후로 왁합니다 잊지마 우리의 동물 잊지마 어차피 한 번 한 잔 한 번 붙잡을 수는 없나요 어차피 다 할 때 어차피 다 할 때 어차피 숨을 해본다고 살아야지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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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은 시간이나 멈추지 않는 세월 나름나름덩뜩뜩하지 나랑 같은 시간이나 멈추지 않는 세월 나랑 같은 시간이나 멈추지 않는 세월 나랑 같은 시간이나 멍청, westTHEY По 1 충만ating, Data2观 10 service Hawaii 존 Narang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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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니가 사랑할 땐 면로를 쳤지 맘 안고 가도 없을까 있을까도 예술 진 Knee 진 Knee 진 Knee 진 Knee 진 walk 진 Knee 진한 진 Knee 진 Knee 사랑하는 사랑 이의 한가미 세곤 나아 이의 신의 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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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야기에게는 정말 싫어 이제 가도 살려줄게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쉬워 날만 불쩍 뻥하기만 못한 흔들뿐 하루 지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버리 날만 불쩍 뻥하기만 못한 흔들뿐 내 마음이 너무나 아쉬워 내 일을 낳고 살을 낳고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쉬워 안 할 것 같았어 안 할 것만 모두가 드럽고 그런 듯이 하루 또 한편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너로서 마음 역시 다 들려 마음이 너무 아쉬워 제가 춤을 추고 싶은데 다리가 짧아서 미안해요 왜냐면 마이크 택수로 다리가 기축하니까 이게 잘 되잖아요 다리가 짧은거 아니면 또 이 안 되잖아 근데 그건 웃고 지랄이요 아니 다리 짧은 사람 최고의 이게 내가 최고의 한계인데 다리 긴 애들은 이까지 올라가요 나는 이게 다예요 근데 그건 웃고 그래요 엄마 누구들도 세상에 사람이 좀 길고 짧은 애들이 있잖아 긴 애들은 잘되지만 짧은 애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맞나 맞나? 맞다 그걸 웃고тыlarал cantidad 고객님 우리 여쯔이아이예요 어느 contributingец 졌대요 언제부터의 여쯔이요 если 누가 여쯔이냐 욕공장에서 요서를 만드는 사람이 여쯔이예요 아니 여쯔는 누구한테 외 d 우리는 연판매사원이라 불러줘 있어 Loot Syk하다 그래요 맞다